하모니카 수리 및 조율 담당 강사 박준필입니다. 제가 하모니카 수리를 하다보면 많은 연주와 많은 연습으로 인하여 홀과 리더의 침으로 인하여 희생적으로 치약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요. 일정기간 지나면 리더의 변형이 옵니다. 하모니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율이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. 하모니카 청소 수리 조율은 특화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. 하모니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 수리 조율이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. 유념하셔 보다 나은 소리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후에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점 Forte의 차이점의 파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소리로 그 후에 장례를 마셔라오는 249만원에서 원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